난 찹쌀 모나카 언니야. 뭐야, 아니, 클론해주고 저거 강원래 아니야? 저것도 왜 살려주는 건데? 아, 수나. 안녕? 난 립제이 이미테이션이야. 어? 안녕? 난 허니 보이제이야. 어? 아니, 왜요? 척쌍이 와! 아니, 싹보이제이 봐봐. 다 보이제이. 싹보이제이. 매주 점점 더 보여요. 와, 이 놈에. 그런데 언니 두 분 맞으시죠? 우찹쌀 모든 안무를 다 짜주셨던 찹쌀 모나카 언니랑 허니 보이세요, 언니? 맞아, 맞아. 예전에 언니들이 짜주셨던 우찹쌀 펑펑펑 댄스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니, 진짜 얘는 매주 왜 이러는 거야? 뭘 하라 말아야, 여기서. 야, 너 진짜 안 되겠다. 내가 진짜 회초리 가져와서 너 호흡구녕을 내줘야겠어. 너 여기 가만히 딱 있어. 어떻게 해, 이러봐야 돼. 어떻게 해, 제발 누구나 좀 도와줘요. 와, 진짜 멋있어. 역시 원조야, 원조. 아니, 안 그래도 오늘 언니들 오신다 그래서 저희가 돈 모아서 선물을 좀 준비했거든요, 화장품, 화장품. 혹시 요즘에 김공 씨가 광고하는 가위 스틱밥이니? 아니요, 아니요. 이거 저 흑차인데요. 슬슬 날아가실 때 됐잖아요. 여기로 오세요. 오세요. 여기다 뿌려, 흑차. 여기다 뿌려, 여기다 뿌려. 여기다 뿌려. 싹채워줬다, 싹채워줬다, 싹채워줬다. 절 맞았어, 절 맞았어. 정수리가 훤히 안 보이지? 어때? 정수리가 훤히 안 보이지? 정수리가...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야.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요, 여기? 야, 너 가방이 왜 이렇게 무거워요? 너 텀블러 들었어? 어떤 거요? 너 왜 델먼트병에다가 벌명자토를 들고 다녀? 어? 작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백내장 왔다고. 야, 야. 아니, 담배 냄새가 왜 이렇게 센가 했더니만. 아니, 곰방대를 피고 있어. 그만해, 다시 끄라! 어? 화났다. 그만하라고! 어? 아니, 어른 놀래고 또 한계가 있지! 잠깐만. 갑자기. 가방에 거 들어있는 거 없냐고? 왜? 아, 이거 진짜. 어, 어디, 왜 그러세요? 어, 왜, 왜, 왜. 역우 없다! 띠드리디디 띠디. 아아! 야, 야! 이번 주는 좀 잘못 짠 것 같은데, 이거? 아, 다음 주에 그럼 잘 짜면 되겠지? 긍정해.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배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담배 한가비 팀. 나와주세요. 와, 보여줘, 보여줘. 에헤이! 가자,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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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춤춰볼게. 음악을 주셔유!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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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보라한테 여기서 뭐하는겨! 지금 동네 사람들 모여서 전부 김장 준비하고 있는데! 내 정신 좀 봐. 나 김치 속 버무려야 되는데 내 속을 버무리고 있었는데. 아이고! 벌써 가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이고, 어어! 에헤이! 물론, 여러분들의 춤은 굉장히 잘 추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그루브가 없어요. 이게 춤에는 참 그루브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야, 뭐니 저래? 저희 노잼팀이 그루브 있는 댄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잘하네, 잘하게. 아, 잘 모르겠는데? 뭐야, 칼물로잖아! 전혀 그루브가 없잖아! 자, 무커비 아저씨 이상준! 장래기! 아, 네, 엄청났어요. 자, 마지막. 찹쌀모나카. 언니가 마지막을 자식해. 언니는 절대 지지 않아. 음악 주세요. 와, 간다, 간다! 간다! 야, 뭐야? 와, 간다! 와, 웃었어! 야, 야! 잠깐만! 언니! 우리에게 가오나 씨를 보여줘! 가오나 씨 똑같아! 가보고 있어! 아, 진짜. 아, 이게 뭐야? 이게 분장쇼지, 이게 뭐야? 아니, 뭐 추면 추면 안다고 난리를 쳐요. 아니, 배만 튀어나와서. 뭐라고요? 어? 어떻게 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그러면 옷 갈아입고 나와서 제대로 보여줘? 와! 기다려! 아, 보여줘. 되게 무서운다. 광다니엘도 아니고 뭐야. 아유. 자, 옷 다 갈아입었어! 뮤직 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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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너 잠깐만, 너. 너 왜 보이지? 아니에요, 저 강재준이에요. 아닌데, 너 강재준인 것 같은데? 아니, 재준이에요. 강재준 아닌 것 같은데? 재준이에요, 형님. 아, 이거 둘 다 여기 아사리 파이냐. 아, 참 진짜. 걸리지 말라니까, 내가. 어? 걸리지 말라 그랬잖아. 아, 죄송한데.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죄송해요, 형님. 아, 뭘 죄송해요, 야. 어? 걸릴 수도 있지 못해 할래요. 아, 얘들이 그 시절, 뭐지절? 어? 뭔 시절이요? 그 시절 있잖아. 우리 같이 춤추던 시절? 배고프던 시절. 그 시절 생각하면서 마지막 무대를 보여주자. 오케이. 자, 뮤직 큐! 와우. 와우. va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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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gy, vagy vagy vagy. 와우. 웹 forens衣, 웹 forens衣 우승! 예!